강서구의 대표 소식지 강서꿈동산에서 제13기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. 모집 대상은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며 구에 인접해 있는 강신, 신강, 양동초등학교 학생 중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기자단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오는 24일까지 지원서와 함께 지정 주제, 우리 동네 명소 소개와 내가 꿈꾸는 세상 두 가지 중 기사 한 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어린이 기자는 모두 60명을 선발하며 오는 3월 30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 선발된 어린이 기자들은 기자증을 수여받게 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서구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.